고기를! 우리가 고기만 몇 반 넣어야 돼 왜왜왜? 고기! 고기는 원샷이지 고기는 원샷이지 마늘 다진 거 고기! 고기는 원샷 양념장 끓일게요 적당히 끓여주세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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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랑 설탕 두뇌중 두뇌중 바랍바랍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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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간장 소금 어디에 소금 이제 할게 마늘 이런정도? 됐어요 너무 맛있겠다 이리와봐요 이거는 해동한거가 있어서 다 묻혀야겠어요 양이 좀 많지만 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썰어서 좀 많이 조금 끝 해동 Mommy 잘 keep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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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Yes, I really think that I'm in love. Dad's good, by the way. He made the dog's best. He put it on the floor. Do you want to make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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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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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즙을 먹다가 심호흡을 하게 되는 맛이에요. 꽃이 없다. 미안해. 꽃이 없는데? 에잇. 거의 다 볶은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볶은 거예요. 불 위에 꺼졌지? 아, 장현석 오빠. 아, 진짜? 심지어 맛있게 먹었대. 아, 너무 웃긴다. 그거 어때? 어디서 들었어, 여보는? 어디 방송에 나왔는데? 아, 그날 라디오스타. 맛있게 먹었대? 어, 맛있게 먹었대, 심지어. 먹고 나서도 미역국인 줄 알았대. 선성이 오빠 없으면 우리가 없지. 저희가 제냐 양보고 안 먹었을 때. 여러 유리 해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Lima.